가을이 깊어지면서 서늘한 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밤의 계절,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수한 밤의 풍미를 떠올리게 됩니다. 밤은 그 맛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밤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왔으며, 그 고소한 맛은 단순한 간식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경상도 지역에서 밤이 많이 재배되며, 이 지역의 기후와 토양이 밤나무의 성장에 적합합니다. 밤은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온 전통식품으로 특히 가을철 수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많은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밤의 제철은 가을입니다. 특히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가 가장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수확된 밤은 신선하고 고소한 맛을 자랑하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을의 서늘한 날씨와 함께 밤을 구워먹는 전통은 한국의 가을 풍경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밤은 체온을 높여주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 덕분에 밤은 특히 쌀쌀한 날씨에 먹기 좋은 식품으로 추천됩니다. 또한 밤은 기력을 보충하는데도 효과적이며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밤은 겉은 단단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입니다. 밤의 껍질은 두꺼워 저장성이 뛰어나며, 신선한 밤은 껍질이 매끄럽고 광택이 나야 합니다. 또한 밤은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밤의 적정 하루 섭취량은 개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별, 활동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0g에서 60g 정도가 권장됩니다. 이는 약 5개에서 10개의 밤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의 섭취량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과다한 칼로리 섭취를 피할 수 있는 양입니다. 밤의 영양적 특징 밤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된 건강식품으로, 특히 비타민C, 식이섬유, 칼륨, 마그네슘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며, 식이섬유는 소화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마그네슘은 근육 기능과 신경 전도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밤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에너지를 제공하면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밤의 건강상의 이점 면역력 강화 밤은 비타민C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특히, 비타민C는 백혈구의 생성과 기능을 지원하여 감기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충분한 비타민C 섭취는 면역력 증진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계절 변화가 심한 가을과 겨울철에 밤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 유지에 매우 유익합니다. 소화 건강 개선 밤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100g의 밤에는 약 3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포만감을 증가시켜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밤 섭취는 소화 분량을 줄이고 장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심혈관 건강 유지 밤은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마그네슘은 심장 근육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칼륨이 풍부한 식단은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이며, 마그네슘은 심장 리듬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밤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체중관리 밤은 낮은 칼로리와 높은 식이섬유 함량 덕분에 체중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증가시켜 과식을 예방하며, 건강한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30g에서 60g 정도의 밤을 간식으로 섭취하면, 영양소를 보충하면서도 과도한 칼로리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 포함된 복합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천천히 방출하여,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체중 조절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품으로 추천됩니다. 피부 건강 개선 밤에 포함된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은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의 탄력을 높이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은 피부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기적으로 밤을 섭취하면 피부가 건강하고 빛나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 밤은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빠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운동 전후 간식으로 적합하며, 에너지가 필요할 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밤에 포함된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빠르게 소화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특히 신체 활동이 많은 날에 유용합니다. 또한, 밤에 포함된 비타민B군은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여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특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뼈 건강 증진 밤은 칼슘, 마그네슘, 인 등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뼈 건강에 기여합니다. 이들 미네랄은 뼈의 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와 노인에게 필수적인 영양소로 뼈의 강도를 유지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단은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감소 밤에는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어 스트레스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불안감을 줄이고 전반적인 정서적 안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밤은 자연스럽게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혈당 조절 밤은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며, 당뇨 환자에게도 적합한 간식으로 여겨집니다. 규칙적인 밤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추천됩니다. 항암 효과 밤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체내 자유라디칼을 제거하여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건강한 세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단은 암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 밤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에 민감한 사람은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밤을 시도하는 경우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밤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가려움증, 발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을 처음 먹어보는 경우 소량으로 시작하여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밤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칼륨 섭취는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은 고칼로리 식품으로 과다 섭취 시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밤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며 다른 고칼로리 간식과 함께 섭취할 때는 그에 맞춰 전체 칼로리 섭취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나 노인은 소화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으므로 밤을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는 밤의 질감이나 크기로 인해 질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잘게 썰어서 주거나 충분히 익힌 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의 경우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조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밤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영양식이지만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인 식품입니다. 밤에 풍부한 영양소와 건강상의 이점을 고려하여 적절히 섭취한다면 가을철 건강한 간식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밤은 소화 개선, 체중 관리, 면역력 증진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함으로 일상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밤과 대추와 같은 다른 건강식품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밤과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